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TV토론 참패 이후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쇼크에 전세계 경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국내 증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 먼저 박찬휘 기자입니다.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를 드러낸 미국 대선 TV토론 이후 바이든의 재선 도전에 민심이 차갑게 싣고 있습니다. TV토론 직후 유권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0%가 바이든 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교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.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율 격차도 더 커졌습니다. 이른바 바이든 쇼크에 미국 장기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거나 규모를 줄여 인플레이션이 다시 악화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의 보편적 관세 10%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.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4.4%를 넘었고 30년물도 4.56%까지 치솟았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리 금융시장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원달러화율이 오르게 되면 외국인 자금 이탈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유 주식과 채권을 매도해 양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. 가격과 금리가 반비례하는 채권 시장 특성상 국내 채권 금리가 치솟으면 단기적으로 가계 소비 위축과 기업의 투자 감소 문제가 발생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. 한국경제TV 박찬희입니다.